어 여보 아니 백호재 씨 결국 막내 처제가 혼인신고를 했구만 이야 이거 멋진데 상담 진행할게요 사진은 가지고 왔나요? 아 네 아 근데 이게 맘에 드는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요 아니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요? 아 글쎄 사진은 많은데 맘에 드는 게 그거라니까 좋아요 계속 상담 진행할게요 이 사진 찍을 당시에 백호재 씨의 마음은 어땠나요? 내가 원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표정은 이래도 엄청 기분 좋을 때였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는데요? 이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처음으로 데이트 하려고 만났을 때였거든요 백호재 씨 아 근데 이따가 어디서 할 건데? 아니 처제 식도 못 올려주는데 밥이라도 먹어야지 했잖아 가만 이게 내 생각에는 만약 기념사진이라도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것도 봐봐 그냥 찍어놓은 건데 계속 보게 되잖아 계속 상담 진행할게요 어디서 모일 건데? 당신이 왜 신경을 써요? 그거 안 나오는 건 좋았고 여보세요? 그거 안pen love 뭐, 그런 거 같아요? 이거